자 정부의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. 우리 이제 기나긴 수능이라는 여정에서 한 발자국 자 우리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기 직전인데요. 자 이 시기에 끝까지 가는 집요함과 끈질김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도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정말 효과적인 이 며칠을 보낸다면 무엇보다 정말 2배, 3배, 4배의 포텐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여 여러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노심초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짧게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 일단 최종적인 점검 파트를 말씀드리는데 뭐 이것저것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이런 생각이 들죠? 자 하지만 좀 현명하게 주제별 점검으로 가는 것이죠. 이때에는 절대 걸리적거리는 문항은 그냥 버립니다. 과감하게. 물론 20개의 주제가 있어요. 운동역학 6주제. 그리고 뭐 특상화, 일력학학. 그리고 또 전기, 자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등가스도 운동. 그리고 개에서의 물리량의 변화. 그리고 힘의 평영. 또 우리 충돌. 실생활과 관련 운동량, 충격량의 정의. 그리고 또 충돌 두 번째 문항이 또 있죠? 연속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운동량 보존에 관해서.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.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런 주제별로 제가 좀 범위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1순위고 2순위인데 좀 압축해 드리는 겁니다. 무엇보다도 운동역학은 21년, 23년까지의 항목형 수능을 포함해서 이 평가안의 기출의 그 연계. 그러니까 그 속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의 연결에 대한 그 복습 그리고 그 익숙함이 순장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운동역학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풀었던 문제에서 이 설정과 이 설정이 왜 있었고 이 근거가 어떻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있는 것이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답을 내. 이런 산수까지는 볼 그럴 시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문항들마다 쭉 설정의 관계를 익히는 것.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순장에서 그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연력학은 명료함입니다. 그래서 21년에서 22년의 항목형. 기타업 같은 경우는 볼륨 2에 몰려져 있죠. 이렇게 연력학의 명료함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이 정해져 있답니다. 자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요. 일단 취약자분들은 물론 기타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볼륨 1. 기타업이 아니신 분들은 자 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서 자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좀 되는데 볼 때마다 약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. 자 이러신 분들은 21년, 22년의 항목형 그리고 수능까지 올해 건 좀 이렇게 제외시켜도 돼요. 왜?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. 자 이렇게 좀 범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전기록과 중첩된 자기장. 각자 이제 명료한 그러한 개념이죠. 그래서 이것은 역시 21년, 22년 항목형의 볼륨 2 그리고 수능까지 포함시키기 바라고 그리고 시간 된다면 올해 것까지 확인해도 좋겠습니다. 자 그 다음. 우리가 이제 보통 비역학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죠. 뭐 1, 2, 3페이지 많이 이제 배치되는 문항들인데 이런 것도 틀리면 정말 등급에 비빌 언덕이 없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양자와 에너지, 반도체, 또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기회로 가장 기본적인 회로랍니다.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, 전반사 그리고 중척과 간섭, 전자회파라든가 이중성. 자 이 부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올해에 발간됐던 수특과 수안으로 이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주제별 점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불안한 경우가 있죠.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봐요. 불안하신 분들은 교과서를 읽으십시오. 마음의 평온함과 그리고 이게 또 수능장에서 나타나는 그 수능 문장에 대한 읽기에 그러한 연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. 불안할 땐 교과서를 읽으십시오.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게 무슨 얘기야? 이런 건 버려버리십시오.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많이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죠. 이 시간의 흐름, 그렇죠? 시간 많이 모자르죠?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구경수 같은 거 80분, 100분 이렇게 나가죠. 그러니까 100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이 100분이죠. 100분과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의 30분. 왜 이 물리를 풀 때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모자르냐. 또 수학도 그렇게 그렇지만 않아요, 그렇죠? 이것은 왜 그러냐. 물론 문항수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100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겠지만 일단 시간의 규모 자체가 100분과 30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. 100분 안에서의 5분?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, 그렇죠? 뭐 1분으로 하죠. 100분 안에서의 1분? 그 충분히 복구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그러나 30분 안에서의 1분? 엄청난 시간이죠. 하지만 100분 안에 1분이나 30분 안에 1분이나 시간의 흐름은 같습니다. 그 초조함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물리학할 때 과탐할 때 시간에 많이 우리가 좀 힘든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. 자,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. 지금부터라도. 제가 현장에서 현장 실무할 때는 잔소를 막 하면서 시험을 추리게 합니다.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. 자기가 공부하는 책, 마무리 공부하고 있겠죠? 이때 그 옆에 시계 눕혀놓으세요. 손목시게 꺼내놓고 그 문항과 시계를 함께 보십시오. 한눈으로 들어오면서 시간의 흐름을 직접 몸으로 흐르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마무리 학습을 준비한답니다.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라는 겁니다. 몇 문제 풀고 몇 페이지 풀고 시계 보고. 아, 아니에요.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사고의 흐름이 똑같이 가도록. 지금 며칠 충분합니다.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. 자,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포텔을 얼만큼 끌어내느냐. 이 잠재된 능력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.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같으나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. 자, 남은 며칠 정말 여러분 잘 지내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이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절대 좌절도 흥문도 그 어떤 동요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외칩니다. 파이팅! 외칠까요? 물만대! 물량 만점하고 대학 갑니다. 목요를 보겠습니다. 맨에 화면이 왕니다. 다음 피니시 라인까지는 맛나게 되어있는аний.